안녕하세요. 셰프크루 대표 조엘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요리사에 관련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서양권에서 장인이란 개념은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장인에 대한 사전적인 뜻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예술가의 창작활동이 시면을 기울여 물건을 만드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예술가를 두루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명사만 봤을 때는 저희도 요리사도 당연히 손으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장인에 속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희가 아는 장인 같은 경우에는 요리사에서의 장인이란 뜻은 내가 경력을 가지고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한 분야에서 남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특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죠. 저도 지금 호주에서 한 10년 동안 요리를 했었고 지금 요리 유학원을 한 지도 거의 만 5년 차가 돼 가면서 많은 학생들을 접하고 제 동료들 혹은 제 학생들이 커가면서 성정하는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하지만 그 누구도 장인이란 말은 하지를 않습니다. 장인이란 건 약간 우리나라와 중국 이런 일본 쪽에서의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스승과 제자의 개념하고 일맥상통을 한다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한 분야의 프로페셔널이다 이런 것과 장인이라는 그런 느낌은 약간 다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인가 봤었는데 기억은 잘 가물가물한데 수비드 머신으로 스테이크를 굽는 그 사람을 장인 혹은 달인으로 표현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영상이 나왔을 때는 이미 외국에서는 그 수비드라는 그런 하나의 기술이 너무나 널리 쓰였던 시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달인 혹은 장인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식을 알고 내가 어떠한 기술이 있다와 어떠한 분야에서 프로페셔널이라는 것은 조금은 다른 얘기인 것 같고 또 장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높이 추앙을 받지 않습니까? 한 분야에서 그래도 이건데 근데 외국에서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굉장히 조금 많이 중요하게 역할,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나봤던 호텔 셰프님들, 헤드 셰프님들이나 그 위에 있는 셰프님들도 일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필렛을 엄청나게 잘 뜨거나 생선을 진짜 뼈와 살을 딱 분리하면서 엄청나게 잘 뜨시는 분들을 저는 솔직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기술의 차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장인, 프로페셔널 이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파인다이닝을 운영하시고 있는 예를 들면 정식당의 임정식 셰프님을 장인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스타 셰프님이신 최연석 셰프님, 분자 요리의 장인이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에서의 장인은 약간 헤드 셰프를 거의 장인으로 보는 거고 그 장인이 하는 역할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팀을 운영하고 업장에 돈을 만들어주는 사람 물론 그 안에서 기술은 당연히 포함되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과를 돌려깎기를 하고 사시미를 엄청나게 잘 뜬다고 해서 그 일을 굉장히 오래 한다고 해서 외국에서는 장인이라고 취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분야에 기술이 좀 있고 아 잘하는구나 라고 하죠. 제가 만나봤던 일식 셰프님들 일본에서 단연간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칼도 엄청 잘 갈고 요리를 대하는 거나 요리 스킬이 사실은 엄청나게 좋아요. 헤드 셰프보다 좋은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기술적인 부분만 두각을 나타내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 섹션에서 고정이 돼서 그 섹션만 운영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한 분야에 특출나서 한 분야에 대해서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바운더리를 갖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존경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저희가 요리사로서 성장을 하고 성장을 하면 위치가 올라가고 위치가 올라가면 돈이 따라옵니다.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가려고 하면 팀을 이끌고 경영과 마케팅에 조금 특화되어 있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요리를 시작할 때 나는 한 분야의 장인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 부분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과연 나라는 요리사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정의가 어느 업장이 쓸 수 있는가 라는 걸 찾아가는 게 요리사 성장에 대한 목표가 아닌가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사 경력을 4년, 5년, 6년 이렇게 쌓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칼 얘기를 하고 아직도 요리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거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그 요리적인 지식을 넓혀나가는 거 그 다음에 파고드는 거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요리사는 팀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언어나 사회공부나 경제공부나 사교모임들을 조금 나가셔서 그런 인맥을 쌓는 것도 본인의 능력과 실력을 넓혀나갈 수 있는 기회를 찾는 중요한 요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한국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어린 친구들이나 요리사가 꾸미신 분들은 그래서 외국에서 조금 많은 경험을 쌓으시고 기술자보다는 학자의 길로 가시는 게 여러분의 꿈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을 대본 없이 그때그때 모래에 떠오르는 주제와 내용을 얘기하는 거라서 앞뒤가 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다음부터는 조금 대본을 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건강관리하시고 체력관리하시고 열정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